안녕하세요. 눈초롱 안과동물병원 안재상입니다. 최근에 백례자뇌 수술을 시켜주기 위해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백례자뇌 수술비에 대해서 많이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람 백례자뇌 수술은 몇십만 원 안 하거든요. 그런데 동물 백례자뇌 수술은 그것보다 몇 배 더 비싸다 보니까 왜 이렇게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례자뇌 수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사람 병원 진료비보다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이 되죠. 그래서 본인 부담률이 보통 평균적으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질환은 5%, 10%밖에 안 되는 질환도 있고 어떤 질환은 50% 정도 되는 질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료를 봤을 때 사람은 병원 가면 보통 3,000원 정도를 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70%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병원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병원에 가시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이 100%예요. 그래서 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의 진료를 보셨으면 만 원을 내셔야 되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만 원을 내는 게 아니고 만 천 원을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동물병원 진료비는 기본적으로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병원은 만 원짜리 진료를 했을 때 3,000원만 내시면 되는 거고 동물병원에 가시면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봤을 때 3,000원이 아니라 만 천 원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 4배 정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은 어디서 나오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급여를 받잖아요.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때 내가 100이라는, 세 전 100이라는 소득이 있을 때 100을 다시 주는 게 아니죠. 거기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떼이는 세금 중에 의료보험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매달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병원비를 매달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았다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동물병원은 그런 게 없다. 그런 기본적인 사람 진료비와 동물 진료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자체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 백내장 수술하고 동물 백내장 수술하고 꽤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사람 백내장 수술은 전신 마취가 필요 없죠. 눈만 국소마취하기 때문에 누워서 수술 끝나고 바로 퇴원이에요. 그런데 동물들은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을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미세한 수술을 하는데 눈을 움직여버리면 수술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려면 혈액검사나 엑스레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비용이 생길 수가 있고 마취병도 추가가 되고 그리고 사람은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결과가 꽤 많이 안정적이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잘 생기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대부분의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원하는 동안 치료비도 더 추가가 되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쓰는 장비는 사람 백내장 수술 장비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는 게 백내장 수술 장비인데 일단 사람에서는 워낙 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인공렌즈를 만드는 회사에서 특정 개수 이상의 인공렌즈를 병원에서 구입하면 백내장 수술 장비를 무료로 줘요. 백내장 수술 장비가 종류에 따라서 몇 천만 원에서 1억이 넘는 장비거든요. 그런데 동물병원에서는 사실 케이스 수가 사람처럼 많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인공렌즈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사실 1년에 팔아봤자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를 따져봐도 사람에 비해서 소비를 못하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 장비를 저희가 직접 사야 돼요. 케이스 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제일 많이 수술을 하는 병원 기준으로 사람에서는 5천 케이스 이상 1년에 굉장히 많이 하죠. 병원 하나당. 대형병원 경우에는 정말 수술을 1년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은 제일 많이 하는 병원 기준으로 한 병원당 1년에 100케이스, 200케이스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산품도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일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사람과 동물병원은 백내장 수술을 하는 케이스 수가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케이스당 수술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렌즈 가격도 차이가 나거든요. 인공렌즈 가격도 사람에 비해서 동물 전용 인공렌즈 비용은 4배 정도 비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대량 생산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술 과정 자체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람은 수정체가 백내장이 생겨도 굉장히 딱딱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요. 근데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수정체가 굉장히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 수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수정체 크기가 사람에 비해서 강아지, 고양이의 수정체는 굉장히 커요. 부피가 한 두세 배 정도 돼요. 크기가 크다 보니까 수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사람에서는 한 병원에서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 수가 10에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해봤자 한 두 마리 정도 밖에 옳대요. 마취하고 마취 깨우고 전신 마취하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거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적으로 따져보면 동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비싸게 느껴지시겠지만 저희도 수술하는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복 많이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